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망하는 숫자 몇일까요? 2732? 모르겠죠 오늘 인생 망하는 숫자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들어보신 거예요 어? 그러실 거예요 329? 1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 아는 분 어? 저 그건데 하인 리 법칙입니다 하인 리 법칙이 뭐냐면 허버트 하인 리가 아마 보험회사 직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통계를 쫙 봐보니까 보험회사니까 그래서 사고나는 통계를 본 거예요 통계 보니까 어때요? 경미한 사건 경미한 사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냥 뭐 짜잘한 사고죠 짜잘한 사고가 300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어... 그... 다치는 사고 좀 이제 중... 이게 뭐 소... 그 다음에 좀 다치는 사고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조금씩 발생하는 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어... 여겨질 수 있는 사고들이 29건 일어나고 보통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어때요? 그런 사건들이 29건 일어나면 정말 대참사 대참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인 리 법칙이라서 이거는 좀 큰 사업장이면 뭐 안전교육할 때 거의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통찰력 있는 숫자인 게 뭐냐면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정도 되면 옹알옹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스케일 다운 일어나죠 전형적인 멱분포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 감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거의 창발이에요 창발 창발 그게 뭐여서 정말 하나로 압축돼서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거 이게 스케일적 사고이기 때문에 엄청난 통찰입니다 다시 그럼 뭐예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때요? 300개의 그냥 별 무의미한 나태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시간 떼으려고 유튜브 보고 그냥 시간 떼으려고 네이버 뉴스 하나 보고 댓글 읽고 크크크 하고 시간 떼으려고 악플 하나 달고 네 그런 게 300개 모이면 어떻게 돼요? 300개 모이면은 29개가 뭐가 생기겠어요? 시험 70점 맞아야 되는데 68점 맞아서 떨어지고 네 뭐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금 기준 따라서 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 놓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 떼으려고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게으름 나태함이 뭉쳐져서 300개가 뭉쳐져서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조그만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뭉쳐져서 나이가 한 뭐 이제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무기력으로 가는 거예요 염세주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고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염세주의 무기력 우울증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해서 하이니는 맨날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생산적인 커뮤니티니까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인생 성공의 법칙으로 바꾸는 거예요 300개가 뭐예요? 내가 300권의 책을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300권 정도 하면 어때요? 뭔가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양서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300권 정도 읽으면 악서도 좀 몇 개 껴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300권 정도 읽다 보면은 뭔가 깨우침이 와요 그래서 어디서 발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내 인생에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게 그런 국직국직한 독서를 기반으로 국직국직한 일이 있겠다면 굳이 독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이게 당장 내 인생에 엄청 큰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헌혈 300번 하면 어떻게 돼요? 헌혈 왕 증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주변에서 인정도 해주고 자기 자존감도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뭐가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번은 의미가 없지만 그게 모이면은 양질해지라는 일이라면서 스케일적 사고가 스케일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기하급수적 하락이라든지 기하급수적 상승이라든지 퀄리티 면에서 근데 아무튼 어때요? 그런 게 뭐여갖고 그러면 나중에 리더도 되고 뭐 자아실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진짜 이 하인 리 법칙 보면서 두 가지 스케일적 사고 진짜 양질의 전환이 되려면은 뭐 내가 두 개 잘해서 하나를 좋은 걸 얻는다 그런 건 잘 없어요 여러분 뭐 열 개 정도 모여야 그 다음에 한 개 정도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체인지 그라운드예요 체인지 그라운드 체인지 그라운드가 옛날에 하루 뷰수가 3,400만 뷰 이었는데 한 달 뷰수가 요즘에 700만 뷰 이상이 나옵니다 700만 뷰 이상 거의 두 그러니까 200만 뷰 나올 때도 있었고 300만 뷰 이게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 왜 늘었냐 이제 우리가 다 정리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아 이제는 우리가 포커싱해서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드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대사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옹 이사의 하루 공부랑 동기부여 영상이다 동기부여 영상 만들려면 여러분이 소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고약가님이랑 뭐 빡독에서 Q&A 한 거 토닥토닥 전국광역시 다돌면서 한 거 그 다음에 뭐 멘토링 프로젝트에 질의응답 받은 거 뭐 그 다음에 뭐 폴라리스 영상 찍어놓은 거 뼈대 찍어놓은 거 완벽한 공법 찍어놓은 거 너무 많아 뭐 인생탐구 고약가님이 책 소개한 거 심지어 웅 이사도 다 동기부여 영상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갖고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스가 천 개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서 백 개 정도는 출연할 수 있거든요 천 개를 천 개로 다 전환을 못합니다 그 어때요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오리지널 소스를 갖고 있는 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확 올라가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한테 반응을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 PD님이 노력을 해서 뒤에다가 영상을 깔아서 가변성을 높여서 집중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노래를 깔아서 더 뭐랄까 더 재미있게 만들고 각색하고 그 다음에 30분짜리는 길어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힘이 떨어지니까 8분으로 이렇게 압축 7분으로 압축해서 어때요 임팩트를 확 올리니까 똑같은 건데 확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갖고 모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2단계로 온 거예요 그럼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여기서 꿈꾸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년부터 코로나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종식된다고 보면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 어느 정도 종식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체인지그라운드 PD님 중심으로 저희도 이제 기획을 해서 참여형으로 많이 갈 거예요 우리가 이미 뭐 66 챌린지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되게 느슨하게 했어요 느슨하게 하고 베스트셀프 책 할 때 베스트셀프 도전 챌린저스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좀 경험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근데 뭐 우리가 기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함께 하는 건데 이제 진짜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선발을 해서 구독자 중에 뭐 30분을 선발하고 100분을 선발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도와드리고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여러분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로 나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뜬굴 잡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나는 이번에 95kg에서 78kg까지 빼겠습니다 그럼 그분 영상에서 우리가 뭐 영상 뭐 계기 더 들어가야겠지만 그분 인터뷰도 따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고 이런 걸 만들어서 진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데칼코마이처럼 비슷하게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것만 이분들이 이거 딱 보면 헉! 하고 올라오게 그러면 이제 완전 인생 바뀌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은 그냥 이게 부정적인 거라서 양질의 전환인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냥 악한 상황에서 네거티브한 상황에서 양질의 전환 법칙이고 스케일적으로 사고 하면은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인리 법칙에서 보험회사 통계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뭐랄까 안전교육 받을 때 나오는 건데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 인생 망하는 숫자 329, 1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 성공시키는 숫자 329, 1 그러니까 뭔가를 양에서 질로 넘어가면은 10분의 1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최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10에서 1로 가는 게 스케일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은 내가 여름 모아야 압축해서 새로운 게 태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참기름 한 병 뽑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깨가 들어간다고 해요 참기름 요만큼 하나 뽑는데 그것도 양질의 전환이거든요 참깨 냄새가 고소하긴 하지만 참깨, 개개, 나달의 참깨로는 그렇게 고소한 건 안 되는데 그걸 압축해서 뽑아내면 어마어마하게 고소한 기름이 되잖아요 그쵸 뭐 그것도 똑같겠네 아메리카노도 커피 하나가 향이 좋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빨아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커피 맛이 나진 않거든요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 맛은 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또 착 압축해서 요만큼 뽑아내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원액은 요만큼 나오는데 찌꺼기는 이만큼 버리는 거니까 아무튼 요만큼은 버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항상 스케일적 사고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근데 마지막에 좀 깨알같이 여기까지 다 봤으면은 찐졸고기 때문에 여러분 스케일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300개를 모으는 과정은 되게 선형적인 과정이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주섬주섬 모으는 거는 그냥 선형적 과정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그 다음이 스케일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무조건 스케일적이 정답이 아 나도 스케일적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그 미친 생각입니다 선형적으로 우선 졸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전환 퀀텀 점프 같은 걸 할 때 스케일적 사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